바이오 쪽으로 에너지가 엄청나게 발휘가 되고 있죠. 상당한 에너지가 바이오 쪽으로 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상승하고 있는 HLB의 상승 시나리오도 지금 올라가는 모양 자체도 정말로 좋습니다. 이렇게 올라가는 게 훨씬 좋습니다. 그냥 쭉 치고 가는 것보다는 이런 식으로 계단식으로 타고 가는 게 아주 단단하게 다지면서 올라가는 거죠. 팔고 싶은 사람들은 중간에 팔게끔 만들어주고 또 사고 싶은 사람들은 사게끔 만들어주고 그러면서 지금 바닥을 다지면서 올라서고 있습니다. 지금 HLB의 수급은 매수세가 매도세를 완전히 압도한 모양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HLB 12만 2천 4백원이죠. 언제 12만원 올까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 그런 흐름이 계속해서 나타났죠. 오를만 하면 떨어지고 오를만 하면 떨어지고 그런 흐름이었는데 지금 큰 그림이 큰 물줄기가 하방으로 타다가 바닥을 딱 쳐주고 다시 상방으로 돌아서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상방으로 돌아서는데 올라갔다가 부딪히고 한번 떨어지고 올라가는 척 했다가 부딪히고 떨어지고 또 올라갔다가 부딪히고 떨어질 줄 알았는데 위로 가죠. 원래 주가가 그렇습니다. 어떻게 갈지 모르죠. 바로 직전 최신 효과라는 게 있죠. 바로 전에 여기도 올라가는 듯 하더니 떨어지더라. 여기도 올라가는 듯 하더니 떨어지더라. 이번에도 올라가는 듯 했으니 떨어지겠지.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었겠죠. 모릅니다. 또 떨어질 수도 있었겠죠. 그렇지만 지금 치고 올라가 버렸죠. 치고 올라가 버렸습니다. 시가가 아주 좋았죠. 시가도 좋았고 시작하고 이제 이렇게 떨어지니까 역시나 또 떨어지는가 보다. 그런 느낌을 만들어 주고 계속 또 이렇게 가다가 막고 또 올라가고 막고 올라가고 그런 흐름이 계속 전개가 되고 있죠. 이렇게 흘러가는 것은 장중에 조정을 하면서 가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장중에 계속해서 팔고 싶은 물량들 팔게 만들어 주고 또 사고 싶은 사람들이 또 이제 때가 되면은 확 사서 끌어올리고 또 때가 되면은 20선 부딪히면 치고 올라가고 그런 모습이 계속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3분복으로 보면 쭉 버티죠. 버티면 올라가죠. 주가가 원래 버티면 올라가는 겁니다. 버티고 20선 기준으로 치고 올라갔고 쭉 가다가 또 20선에 부딪히면 올라갈 줄 알았는데 먼저 올라갔죠. 자 그리고 또 조정하고 또 오르고서 자 여기에서 거래량이 조금 많이 나왔지만 아주 큰 거래량이 나오는 거는 별로 좋지 않습니다. 지금 거래량이 보면 여기에서도 이 정도 나왔죠. 10만주 정도. 여기서도 한 10만주 정도 나왔죠. 여기서도 12만주 조금 더 늘었지만 크게 는 그런 거래량이 아니죠. 이런 게 좋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 보면은 여기는 거래량이 적고 적고 적다가 여기서 거래가 갑자기 확 늘었죠. 자 이런 흐름은 또 이제 숭고리가 좀 크게 나오죠. 그러나 지금은 이런 흐름이 나오고 있지만 계속해서 이제 조정하고 또 치고 올라가고 조정하고 또 치고 가고 그런 흐름이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또 치고 한번 올라선 후에 거래가 조금 더 터졌지만 직전에 터진 거래량보다 아주 크게 거래가 나오지는 않은 모습이죠. 자 그러니까 크게 밑으로 여기처럼 주저앉는 모습은 나오지 않죠. 자 지금 계속해서 버티면서 올라가고 있는 흐름입니다. 이렇게 계단 밟듯이 버티면서 올라가는 힘은 아주 강력한 힘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거는 버티겠다는 뜻입니다. 버티겠다는 뜻. 버티겠다는 뜻이고 지금 HLB가 상당히 정말로 정말로 많이 눌려진 상태에 있었죠. 그러고 지금 치고 가고 있는데 지금 치고 가도 아무것도 이상할 게 없습니다. 지금 치고 시작을 해도 이상할 게 없고 아니면 좀 또 하다가 조정 받고 다시 또 치고 가도 이상할 게 없고 아니면 6월달 지나고 7월달에 가도 이상할 게 없는데 그거는 이제 언제 가도 위로 가는 거는 정해져 있는 상황이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이죠. 지금 왜 그렇게 볼 수 있느냐. 이 가남 데이터가 너무나 잘 나왔죠. 나도 너무나 잘 나와버렸습니다. 리보세넵 단독도 좋고 칸넬레주마 단독도 좋고 자 그러면 그렇게 좋은 거 둘이서 서로 보완해주는 기준을 가진 것들로 구성을 해서 가남 1차를 HLB가 하고 있죠. 글로벌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가남 1차 3상 하고 있는데 얼마나 좋게 나올까? 1상에서는 정말로 좋게 나왔죠. 아주 좋게 나왔는데 지금 단독으로 따로따로 2차로 했는데 지금 아스코 발표 내용을 보면 리보세넵 단독도 가남 2차에서 아주 좋은 데이터 나왔죠. 자 그러면 이 가남 1차에 대한 3상 결과는 좋게 나올 수밖에 없겠구나. 그런 기대감을 가질 수밖에 없겠죠. 기대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거기다가 지금 HLB 이제 D-41 무상증자가 있죠. 무상증자가 있는 상황입니다. 자 지금 겁먹을 이유가 없죠. 지금 HLB 생명과학도 이제 시작하죠. 같이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정말로 많이 짓눌려 있었죠. 생명과 지금 이제 키높이를 맞추는 같은 흐름을 이제 가져가겠다. 그런 모습이 오늘부로 좀 나타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외인기관이 같이 쌍끄리 매수 계속해서 레벨업 레벨업 시키죠. 레벨업 레벨업 외국인도 레벨업 레벨업 그렇게 하면서 계속 흘러가고 있습니다. 자 HLB도 지금 기관 쪽에서 확 들어왔죠. 확 들어와가지고 지금 이제 조금 소강상태 보이고 있고 외국인들이 한번 안되겠다 싶어서 크게 들어왔다가 지금은 소강상태죠. 자 그러나 이제 매도세로 나오는 그런 모습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한 11시 20분 됐고 상당히 이제 치고 올라갔던 부분 조금 숨 고르겠다.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죠. 자 숨을 고르고 있지만 흐름 자체는 아주 좋습니다. 아주 강력한 흐름이 계속 전개되고 있죠. 20선을 깨지 않고 계속 흘러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ABL 바이오도 좋죠. 8% 올라서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아스코바일 이런 이 강세가 이 제약바이오 쪽에서 나타나고 있죠. 지금 ABL 바이오도 좋고 셀트리온 그룹도 좋은 모습을 보이고 그리고 넥스트사이언스도 같이 좋은 흐름이 나타나고 있죠. 그리고 이 오스코텍도 좋죠. 오스코텍도 레이저 트닙 결과가 아주 좋게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동안에 많이 짓눌린 부분 오늘 치고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전체적으로 제약바이오가 아주 강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지금 코스닥이 2% 넘게 오르고 있죠. 코스피도 좋습니다. 1.3% 올라서고 있고 업종 대표주들도 좋죠. 시장 수급도 좋아졌습니다. 거래소 쪽에 외인기관이 팔다가 다시 갑자기 매수로 돌아섰죠. 외인기관이 매수하는 방향으로 방향을 바꿨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외인이 다시 이제 매도하다가 또 올라서고 있죠. 그리고 기관 쪽에서 매도를 하다가 다시 매수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지금 나스닥 선물이 오전에 상당히 약세를 좀 보였었죠. 약세를 좀 보이다가 지금 보압군으로 다시 올라섰습니다. 지금 모든 흐름이 아주 좋습니다. 좋고 HLB는 그동안에 짓눌린 그런 부분 지금 아주 강력하게 분출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 신안 쪽에서 오전에 팔아 되다가 항복했죠. 여기서 더 팔다가는 물량을 더 많이 뺏기겠다. 그런 마음을 느낀 듯한 모습입니다. 33,000주 팔고 10시 10분에 퇴장을 했고 저희 피모관 쪽에서는 오전에 22,000주 정도 매도하고 이거는 약간 단타성으로 매도한 느낌이죠. 그러나 매도하고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죠. 끝나버렸고 지금 NH에서 계속 매수를 하다가 매도로 좀 바뀌었고 한국에서는 계속 들어오고 있는 그런 모습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한국 쪽에서 좀 많이 들어오고 미래대우 쪽에서 들어오고 키움 쪽에서 좀 들어오고 있죠. 자 오늘의 흐름 자체는 아주 좋습니다. 한마디로 한마디로 아주 좋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이죠. 자 여기에서 급등이 나와도 되고 급등이 나오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대세 큰 물줄기는 나 이제 방향을 위로 잡았다죠. 아주 큰 방향이 위로 잡힌 겁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죠. 이평선을 다 저항선으로 지지선으로 만들어 놓고 이제 시작을 하고 있죠. 패턴이 바뀌었죠. 패턴이 오르면 떨어지고 오르면 떨어졌는데 오르면 떨어져야 되는데 안 떨어지고 패턴이 바뀌고 위로 가버렸죠. 지금 아스코 이런 좋은 결과물 그리고 6월 2일까지인데 지금 추가적으로 발표될 것들이 많이 또 준비가 되어 있죠. 총 16개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 무상증자 부분도 있고 이제 곧 하반기 FDA 승인 신청이 곧 나타나죠. 전체적으로 또 바이오 부분이 분위기가 아주 좋습니다. 전체적인 바이오 분위기가 좋죠. 이런 분위기다 보니까 쉽게 하락을 용인하지 않겠다. 그런 느낌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거래량도 상당히 터지고 있죠. 160만주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거래가 터지면서 장대 양복 만들고 있죠. 아주 강력한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계속 이제 좋은 기분으로 이렇게 바라보면 되겠죠. 이번시야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